사무엘하 23장 말씀 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다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인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어린아이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해서 20세 이상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자라나야 돼요. 어느 정도로 자라나야 되느냐. 오늘 여기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호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읽으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성이 없어요. 이름만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의 아들 또는 어느 지역의 누구 이렇게 돼 있지? 그 사람들의 성이 없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이 없어요. 이방인들에게만 성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이 없습니다. 이 용사가 되어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다윗의 용사 중에 세 명을 쓰고 있습니다. 세 명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말하고 있고 그 외에도 30명의 용사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이 전부 맨 마지막 자를 보니까 37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숫자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용사가 된 자들에게 어떤 종류의 용사가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있는 사람은 다그온 사람 바세베시라고도 하고 또 애첸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고 했는데 그는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고 할 만큼 이는 그 칼을 휘두르는 솜씨나 군대 장관을 하게 능한 능력을 가진 자라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지금 영적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영적 나이는 전쟁에 임하는 나이가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 나이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는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여섯 그 차이가 있지만 영적 전쟁을 능히 치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20세 이상의 성이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이 장성한 그리스도 불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스가래서 3장 5절을 찾아보세요. 스가래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화가 그들과 함께한 즉 그들이 싸워 말탄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오늘 이 스가래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용사같이 된 사람들이 행하는 일은 거리에 있는 진흙을 밟는 것 같이 원수를 밟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밟는 것 누가 보곤 10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여화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니까 그들이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다 제거하는 능이 밟는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용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그 이유가 후반부에 나오죠. 여화가 그들과 함께하며 여화가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이 진흙을 밟는 것 같이 밟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탄자들 적군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용사 중에서 첫 번째로 이름이 꼽혀진 사람 이 사람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일 만큼 그가 강한 용사가 되어져 있다. 그러면 그는 싸움에 능한 용사이기 때문에 단번에 800명을 죽였다고 보십니까? 여화께서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800명을 단번에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벨리아사리니. 이는 다윗과 함께하는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절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 거기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러간지라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무서워서 도망간 걸 말하고 있어요. 대적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서 후퇴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때 이 사람 엘르하셀이 나아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 손에 칼이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날의 여화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여기서도 또 여화께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전쟁이 두려워서 숫자가 많은 것에 두려워서 그래서 그들을 피하려고 했을 때 이는 피하지 않냐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되었고 사람들을 더 격려해서 사람들 낙음 일어서게 하고 그리고 함께 싸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그 일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쟁에 속했을 때 그 적군의 수가 많고 그들이 참으로 능한 것 같고 그들이 힘센 것 같을지라도 여화를 의지했기 때문에 군사들을 독려해서 그들과의 싸움을 능히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여화께서 그들과 함께 함으로 크게 승리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완에서 첫 번째 사람처럼 온전히 여화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자냐 그래서 여화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느냐 두 번째 사람처럼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떠나갈 때 그들을 독려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하느냐 이 말씀이 빌리뽀서 2장에 나오죠. 빌리뽀서 2장 우리 1절로부터 4절을 찾아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리뽀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나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한 사람만 잘 믿고 잘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나라가 되어지고 한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허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서로가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고 허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인가 조금 더 나아졌다고 해서 나를 높이려고 해도 안 되고 오늘 빌리포스 2장 1절에서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서 어떤 건면을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면해야 되고 또 어떤 위로를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극률과 자비가 있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망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해서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두려워 떠는 자에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왜?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우리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전쟁을 내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올라오고 있는 교만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쳐서 무찌를 수가 있겠어요? 겸손하게 여호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치고 들어와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섭섭한 일이 있었어요. 나는 섭섭한 것 같은 거는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중간중간에 잘 올라와요. 이 섭섭 귀신이. 섭섭의 영이 올라와가지고 마음이 섭섭해지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음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것들은 내가 육의 감정을 따라서 붙잡으려면 반드시 이러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교회 안에서 한 성도가 모여서 같이 관계를 할 때 그런 일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육의 감정과 육의 생각을 하면 반드시 섭섭하고 그래서 마음에 음 하고 고리가 걸리게 돼 있어요. 주님 안에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여호와의 전이고 내가 여호와의 성전이고 내가 여호와의 그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면 그 여호와 앞에서 나는 여호와의 전이기 때문에 결단코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에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을 보고 이기는 것이 아니죠. 요나단이 자기의 그 무기를 드는 자하고 둘이 나가서 전쟁을 이길 때에 둘이 나가서 25명을 무찔렀을 때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우리의 모든 전쟁은 내가 얼마만큼 믿음의 횟수가 많은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사가 많은지 얼마만큼 말씀의 깨달음이 많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의 이김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믿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몸이 거룩한 전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와 동행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조금도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용납될 수 없다는 믿음으로 내 칠 때에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냐고 육의 생각을 따라서 나아가다 보면 섭섭한 게 훅 올라올 때 그것에 자로잡혀 버리게 되죠. 그러면 서러운 섭섭의 영한테 징계되는 거죠. 엘르 아살이 다른 사람을 독려하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여서 크게 그 전쟁에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다른 사람을 오히려 독려하고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로 통해서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로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을 보면 그 다음 사람이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라고 그랬는데 삼마는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갖고 싸우려고 할 때 블레셋 사람 앞에서 이 사람들은 후퇴도 아니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을 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쪽의 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서 치고 여호와의 큰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도망을 하나 그는 그들을 막아서서 여호와의 큰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이 있죠. 우리 빌리뽀서 1장 20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리뽀서 1장 20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크리스토가 존경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이와 같이 용사가 되어지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를 이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쥐어 믿습니다 하고 그냥 믿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오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전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가 가진 그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무슨 기대와 소망? 여호와께서 바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대와 소망이 바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기대와 소망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가족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친지도 또 내 형제 자매 주님이 그와 같은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무 일이라든지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선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나타나도록 한다는 말은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뛰어드는 거죠 다니엘의 새 친구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여와 한 사람만을 섬기리라 여기서 산만은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는 여와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불레셋을 대적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다른 사람들은 도망을 하는데 그는 서서 그 불레셋 사람들을 막고 여와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싸우고자 섰을 때 자, 이가 누구의 용사예요? 다윗의 용사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로서 여호와의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여호와의 세우신 왕의 군사이기 때문에 용사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불레셋 사람을 대하여서 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그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오직 내 몸에 그리스도만 나타내기 위해서 전쟁에 이기는 자이십니까?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십니까? 더 나아가서 어떤 그 육적인 것들이 나를 치고 올라올 때 그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몸에서 종기해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시는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다 용사가 되고 싶죠 다 용사가 되고 싶어해요 그런데 이 세 사람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아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장군들처럼 이 세 용사들처럼 나아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 그리고 그 전쟁을 크게 승리하셨던 것 왜?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는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결코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메! 우리의 믿음이 이것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이와 같이 이기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느냐 라는 거예요 용사가 되어지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6장의 10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찾아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려 하여지고 마귀의 개개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의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오늘 여기서 기록된 이 용사들이 어떻게 그들이 행하였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이들이 어떤 일을 하였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바로 주님이 생명체계 우리의 행한대로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다윗에게 속한 백성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38명 그 중에서도 더욱이 3명 그 안에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그 생명체계에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게시록 3장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해서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체계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사로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생명체계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결단코 지워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지금 이 용사들이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하늘의 기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지만 이것은 곧 그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그의 나라고 나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거룩한 자는 사도바리 빌보드의 1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종기의 역임을 밝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존재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서부터 종기하게 되려면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구원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전쟁에서 날마다 이기는 거예요 바로 이 용사들이 참된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하므로 전쟁에서 승리가 이루어지고 여호와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백성들이 주 안에 견고하게 돌아오려면 형제들을 도두어서 그들이 낙심할 때 위로하고 그들이 잘못 갈 때 권면도 하고 그들과 한마음 한뜻 한사랑을 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면하고 성령 안에서 위로하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와 같이 형제들을 세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악한 원수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형제를 건져내는 일을 하는 자 그리고 적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들이지 않도록 막아서서 대석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여왁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걸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후사 4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신 것을 전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하면서 또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높아지고 싶을까요? 왜 그렇게 나를 자랑하고 싶을까? 내가 얼만큼 아는 것을 왜 그렇게 나타내고 싶을까? 내가 얼만큼 믿는 것 같이 왜 그렇게 입이 잘난 척을 하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훨씬 더 말씀을 깨닫고 훨씬 더 능력이 있어도 그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신 것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는 예수를 위하여서 그냥 종이 된 것만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구원을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은사가 나타나서 주님 안에서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용사가 되어서 전쟁을 이기고 있고 용사 중에서도 용사로 이름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저 다윗의 용사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일 뿐인 겁니다 오직 여화를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우리가 그의 용사로서 그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자는 결단코 자기를 자랑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 것만 자랑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에게 다만 쓰임받는 종일 뿐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높아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내가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용사로서 다윗의 그 왕국이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일을 했다 할지라도 또 이렇게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한 것처럼 생명체계 그 이름이 기록되었지 또 다윗이 누렸던 부귀와 영화를 이들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전쟁에 이길 수 있느냐 분명히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여 앞에 설 수 있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자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용사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은다는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말씀으로 무장된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내가 올라와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겠습니까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신다라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추가되신다는 걸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해요 목회자들도 말씀을 많이 깨달아서 교회에서 교사가 된다거나 어떤 가르치는 일을 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신 것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를 드러냈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왔다 아버지께서 말하시는 대로 말한다 아버지께서 행하게 하시는 대로 행한다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나타내신 적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이런 자가 바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자예요 말씀을 좀 깨달아서 좀 안 나고 전신갑주를 입은 게 아닙니다 말씀에 완전히 잡혀서 내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자가 말씀에 잡힌 자예요 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알아야 할 일이 바로 다윗이 행한 일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의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가 되어져 있을 때 누가 베들레헴 성문결 우물물을 내게 가져다 마시게 할까 이 말 한마디를 했더니만 그들이 나아가서 그 물을 기르다가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이 말씀이 13절로부터 1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물을 받아놓고 참으로 내가 이 물을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이는 자기의 부하들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충성되이 나아가서 그 물을 기르다 줬지만 왜 이 물을 먹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것은 결단코 사람의 피를 흘리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그냥 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그 물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목숨을 건 그 사람들의 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충성된 자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는데 어느 정도로 충성되냐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만큼 충성된 자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 여러분 유명한 말이니까 잘 아시죠 자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다윗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부름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려 하면은 조금도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용사들이 나아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그러다가 다윗에게 갖다주는 이 충성된 마음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있는 마음이죠 내가 사명을 받았으니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사명을 내가 이루는 거야만 그 마음을 다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진 자인지를 생각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용사가 아니에요 정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요한봉 6장 4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에게 믿도록 해주셨고 예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매일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나를 덧입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계시고 거룩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우리에게 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데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받은 내가 말씀으로 완전히 전신갑주를 입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주님의 그 겸손과 온유가 내 안에 역사되어져서 주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는 사람이 용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영적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를 생각하시고자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이 사람들을 나와 비교를 해보세요 나는 어떤 믿음인가 정말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는 바로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며 그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세운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오늘도 전쟁을 하고 있는 자인가 그와 같이 그 말씀이 늘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구원을 내 몸에서 이루기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자인 것이냐 그런 자라면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될 것이고 결단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 안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름들을 기록한 사람들을 기록한 이유가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우 앞에 충성 때의 행한 사람들을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면 종기하게 만드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들이 종기함을 얻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종기함을 얻고자 해서 얻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종기하게 만드시면 종기해질 수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금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죠 금은 불에 집어넣어도 점점 더 정금이 되어지지 없어지지 않아요 더 아주 순수한 정금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나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결국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종기하게 하는 자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그 안에서 영광과 종기와 칭찬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 용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주님이 그와 같이 다위세 용사로서 싸웠기 때문에 19절에도 보면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종기한 자가 아니냐 그 아비세를 향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22절에는 그 분하야가 그 행한 일로 말미암에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는 종기함을 얻은 자가 되어졌고 23절에 보면 30명받아 종기하나 세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종기함을 얻는데도 차별이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38명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 아니면 38명 안에만 들어가도 할렐루야 아니면 그보다 3명 가운데 아니면 가장 큰 군대 장관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 두려움 없이 적군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싸우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러한 자는 반드시 주님이 종기함을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종기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게시록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게시록 제일 먼저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승리한 자예요 반드시 승리한 자가 이와 같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데요 이 사실은 천국에 들어간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살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용사로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때에 주님이 천국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준다는 것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계속해서 받아 먹고 산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1절 보면 거기도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어지지 아니하니까 사망이 그들을 해할 수 없는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는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기고 이기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어떠한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반석의 약속의 이름 바로 예수 그 이름을 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받은 자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정말 우리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그 다음에 26절 말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이기는 자가 권세를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 그런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는 자도 세우고 도망가는 자도 붙잡고 그 다음에 슬슬 슬슬 뒤로 빠지려고 하고 뭔가 피하고자 하는 자도 불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용사들이 이름을 얻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그 영광을 그 종기를 그 찬성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늘 이 게시록 2장에서부터 3장에 그 이기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그랬는데 분명히 그 앞에 하신 말씀 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늘 성령이 나에게 하는 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 교회에 있는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만큼 주님이 나의 주권이 되어지고 주의 이끌림을 받아야 그렇게 그 말씀을 신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이기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긴 자는 이와 같이 일곱 교회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 칭찬과 종기와 영광을 받게 되어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그 이름이 지어지지 않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게 되어지고 그 감춰진 만나를 내게 주니까 숨겨진 보아가 발견되어지고 결국은 나중에 뭐가 되어진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게 한다라고 게시록 3장 12절에 말합니다 12절이 어떤 믿음을 사람인가 오늘 사무엘하 이제 23장 하면 이제 한 장 남았어요 마지막에 지금 이 다윗의 모든 행보를 다 기록하고 끝에 가서 지금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공로가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고 그 공로가 있는 자들이 영광과 종기와 칭찬을 받게 되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충성된 종이 되셔야 돼요 절대로 내가 높아지시면 안 되고 충성된 자로서 오직 무엇만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대신만을 전하고 나는 그의 종일 뿐인 그 자리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주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신다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셔야 하고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혼자 독불장군으로 혼자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옆에 내 가족 형제 자매를 세우면서 나아가는 자 그래서 율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여주여 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같은 자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돌아보며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빌리포스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아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몸, 한 교회, 한 나라가 세워질 때 내 안에 생명이 생명나무 열매를 자꾸 따먹게 하시니까 기쁨이 넘쳐나고 그래서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바라신다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세요 오직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서 이 땅 가운데서 이기고 이기고 이기기 위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잘 듣는 자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그리고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결단코 치워지지 않게 되어져서 하나의 성전 기둥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기 위해서는 용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용사가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 옆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공로를 세운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왜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그들이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또 얼마만큼 충성되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 십자가 안에 거하는 믿음이기에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무엇을 잘하고 있다라고 나를 높이거나 나를 자랑하고 그래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가 나의 주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김이 되어지고 그것이 원수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기에 하나님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진실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바로 깨달아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은 혈과 육의 싸름이 아니라 보이지 않냐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기에 이 전쟁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게 우리에게 큰 힘없이 일어나고 있는 플랫세군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무장되어져서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게 하옵소서 참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 잘 듣는 귀를 주시고 주님께서 또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신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늘 받아먹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서 넉넉히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종기해지도록 나를 내어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종기케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셔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칭찬과 종교와 영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